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범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남은 겨울방학 학평 기출문제 저와 한바퀴 돌리고 가자구요. 여러분. 박수! 네, 보시다시피 자이스토리와 제가 만났어요.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자이스토리 지필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고등학교 1, 2학년은 아니고 사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문제지면 제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영어 문제지면 딱 보이시잖아? 거기엔 제 지필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강사 김범무 들어가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저와 자이스토리가 만났구요. 제가 이제 요 전국연합 모의고사 요 있잖아. 고1, 고2. 제가 2023년 작년에도 촬영을 했고 요번에 새롭게 변경된 버전으로 새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출을 저와 함께 풀면서 또 기출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70분 시간제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린 문제도 한 번 보고 보통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면 많은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문제가 가장 높잖아요. 근데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다 오답률이 나와있다고. 그래서 오답률이 다 분석된 걸 바탕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오답률 베스트 세븐만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풀이부터 단어 정리, 문장 정리 다 한 번에 올인원 해드리는 강좌입니다. 요거 저와 한 달 동안 해보세요. 딱 12강으로 끝납니다. 12강. 오케이? 하루에 한 강씩이면 10일 뒤면 끝이에요. 근데 물론 하루에 한 강 듣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강에 70분이거든요. 70분. 근데 70분을 제가 이렇게 우겨넣어. 꽉꽉 그냥 이 여러분들 액기스만 꽉꽉 우겨넣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죠. 그죠? 자, 그래서 요요요요. 2024버전. 고1, 고2. 저도 요거 가지고 왔죠. 자, 두둥탁.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절찰리 촬영 중이에요. 자, 자칭 절찰리 촬영 중이다. 아무튼 자유스토리 한 권씩은 보통 다들 하시니까 아마 집에서 굴러다니는 책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금방 사시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저를 계기로 해가지고 또 지금 바로 구매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해서 아무튼 기출 한 바퀴 돌리고 가자고요. 저와 함께. 알겠죠?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잘 들어보세요. 자, 강의 진행 방식. 자, 일단 강의 듣기 전 미션. 이건 여러분들이 꼭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각 회차를 일단 이제 1회부터 12회까지잖아요? 그럼 일단 1회. 내 1강을 듣기 전에 1회를 듣기 포함 전문학을 풀어주세요. 70분 타임어택으로다가 내가 진짜 모의고사 시험장에 와있다. 응? 내가 지금 모의고사 시험장에 와있다. 70분 동안 정확한 시간을 재고 듣기부터 도깨까지 다 한번 풀어보겠다. 푸는 거야. 70분 동안. 진짜 온 힘을 다 해가지고 진짜 푸는 거야. 막 수능이 된 것처럼 푸는 거야. 어떻게 해서 1점부터 올려고 어떻게 푸는 거야. 문제 알겠죠? 열심히 풀어. 열심히 푼 다음에 채점을 하겠죠? 그럼 채점을 하면은 전 이제 강의를, 이제 제 강의를 틀어주시면 되는데 전 강의 속에서 오답률 탑 세븐 문항을 선별해가지고 일곱 질문을 다뤄드릴 거야. 일곱 문제를. 오케이? 자 근데 누구나 적용 솔루션 제시. 그리고 문제 풀이 및 분석을 다 하겠다. 근데 보통 이제 오답률 상위 일곱 문항에 들어가는 것들은 유형이 대부분 정해지긴 했어요. 뭡니까? 일단 21번 함축의미. 그죠? 함축의미 추론이 있고 그 다음에 29번의 어법이 있고요. 30번 어휘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번, 34번 빈칸. 그리고 무관한 문장은 보통 이제 상위로 들어가진 않으니까 오답률. 그쵸? 그 제끼고 이제 순서배열. 또는 문장 삽입. 그리고 요양문. 40번 문제 있죠? 거기다가 이제 41번, 42번 있죠? 41, 42. 장문도 캔네. 요게 조금 변수로 작용한 경우도 진짜 많죠? 그래서 요것도 오답률 배세븐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언급돼 드린 거 말고도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제목 문제이죠? 주제 문제. 이것도 어렵게 나오면 또 한없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두 개씩 껴 있을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상위, 오답률 높았던 일곱 문항을 제가 선별해가지고요. 다 풀이법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 빈칸이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고 순서배열 이렇게 푸셔야 되고 주제 문제네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잘 푸시면 되고 제가 누구나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상식적인 차원에서 누가 들어도 이건 정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납득을 시켜 드릴게요. 그런 솔루션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론 전문 해석은 아니에요. 문제풀이 위주에다가 접근법 그리고 전문 해석은 하진 않지만 파이널 터치 저만의 파이널 터치 그래서 각 지문별로 한 문장 고난도라고 생각되는 한 문장을 제가 뽑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딱 봐도 해석 어렵게 생겼다 이거 그냥 뽑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휘 하나만 딱 정리할 겁니다. 물론 이 해답지만 보셔도 어휘 정리 쫙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열심히 외우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크죠.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어떤 지문이 나왔어. 그럼 그 지문에 대해서 이 단어만큼은 꼭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를 알면 왜 좋냐면 이 단어가 굉장히 다이어라서 다른 지문에서는 다른 뜻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찝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야 이 단어는 이게 동의어랑 같이 정리해서 외워야 돼. 이런 게 있으면 그 단어 뽑아서 제가 동의어 단어 등등등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히 제가 엄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엄선해서 이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여기서 외우지 않으면 다른 지문에서 엄청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거기서 낭패를 본다. 외운다. 그리고 이 단어는 동의어랑 같이 외우면 진짜 좋다. 뽑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이거 뜻이 엄청 많아. 뽑아. 그래서 제가 저만의 한 어휘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느냐? 그럼 봐봐봐. 내가 7문장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1회 제 강의를 들으시면 7 좀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7문장 7어휘가 나왔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노트 정리를 꼭 하셔라. 오케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노트 정리 꼭 해두셔야 돼요. 노트 정리 하시게 되면은 이게 12회차잖아요. 그럼 이제 12회차 곱하기 7지문씩이니까 산술적으로 치면은 84문장. 맞죠? 84문장. 84호의가 딱 정리됐을 거 아니야. 근데 84문장이 그냥 84문장이에요? 어려운 문장만 84개 있는 거잖아. 그리고 뭔가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다이유로 쓰일 수 있는 아주 그런 핵심적인 액기스된 단어들만 84개가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단어가 정리되면서 반의어라든지 동의어라든지 또는 이거랑 같이 외우면 좋은 단어라든지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게 될 어휘의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중요한 어휘를 외우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뭐다? 개이득이죠 이거. 개이득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동안 무조건 개이득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제가 열심히 또 수업 준비를 해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오케이?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요. 자 이런 분들 들으시면 돼요. 남은 겨울방학 학평기출 풀면서 알차게 보내고 싶다? 아 들으셔야죠. 당연히. 자 남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나는 맞히고 싶다. 이건 좀 치졸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나는 조금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맞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무슨 뭐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그 어려운 유형들 있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지고 싶다.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기출 지문에서 사용된 구문 문법적 고난도 문장을 정리 분석하고 싶다?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등급을 가른 알자 어휘를 암기 정리하고 싶다? 제가 해드릴 겁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뭐 3일 3번 야 얘들아 이거 47% 베스트 1이네? 하면서 빈칸 문제지? 라고 하면서 야 빈칸이 마지막에 뚫렸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 막 그래요. 솔루션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이제 정답을 찾아드리겠죠. 정답을 찾고 나면 요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문장만 확실히 이 단어 확실히 코너가 있다. 그래서 이 질문에 특히 요 문장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야. 하면서 요거를 조금 심층적으로 자세히 봐. 해석하는 방법 다 하나 다 해가지고 자세히 가르쳐드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저랑 해석이 됩니다. 납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요 지문에서 디펜드온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펜드온이 어디어디에 의지하다 의존하다인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다른 지문에서는 릴라이온이 나올 수도 있고 카운트온이 나올 수도 있고 레스턴이 나올 수 있고 리졸트투가 나올 수도 있고 턴투가 나올 수도 있어. 이거 다 어디어디에 의존하다는 뜻이다. 이거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디펜드온, 릴라이온, 카운트온, 레스턴, 리졸트투, 턴투 따라해보세요. 시, 시, 시작! 디펜드온, 릴라이온, 카운트온, 레스턴, 리졸트, 턴투 한 번 더 시작! 디펜드온, 릴라이온, 카운트온, 레스턴, 리졸트, 턴투 이렇게 반복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지만 다섯 개를 추가적으로 더 외우잖아. 그쵸? 요렇게 제가 만들어드리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런 식으로 일곱 지문을 다 할 거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어떻게 풀든지 확실하게 익히고 내가 또 이제 어려워하는 지문 속에서 어려워하는 문장도 한 문장씩 착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단어도 정리를 하고요. 오케이? 여러분 12강 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내가 뭔가 이 강의를 들으면은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강의를 다 완강하고 나면 요 정도는 올라 있겠지. 이런 개인적인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대치에다가 다섯 배 곱하세요. 다섯 배. 다섯 배. 그게 여러분들의 12강 뒤의 모습이에요. 진짜야.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가르쳐드릴 테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